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5G 기술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 이 세가지 특성 때문에 세상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 그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낳게 됩니다 5G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5G 기술은 단순한 이동통신의 기술의 발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산업들의 융복화파를 촉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자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5G 기술이 가져올 가까운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커넥티드카의 상용화 5G 이동통신 기술은 미래의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커넥티드카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동차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넥티드카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G로 주황 서버와 연결되고 두 번째는 이동하는 자동차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다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주고받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커넥티드카입니다 커넥티드카는 우리에게 익숙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테스트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초당 최대 1GB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인가 하니까 차량 주행을 해서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휴대폰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5G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주항 서브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주항 서브에서 송신한 정보에 따라서 자동차가 제어 관리되게 됩니다 또한 5G 기술은 초저지연이 가능함으로써 차량의 추돌 사고와 같은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인 웨이모는 2018년 12월 5일부터 미국의 애리조나의 주도인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지금과 전혀 다른 종류의 모빌리티가 상용화되고 현실화되고 보편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화 두 번째입니다 가상현실 AR과 그 다음에 정강현실 VR 새로운 경험입니다 가상현실은 Artificial Reality AR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세계 안에 존재하며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업체 이케아 같은 경우는 벌써 상업용도로 가상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앱입니다 가구 매장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가구를 배치해 놓은 그 상황을 현실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앞으로 이런 의류와 같은 분야라든지 많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강현실, Virtual Reality는 현실 세계 3차원의 가상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2016년에 범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포켓몬과 같은 것이 바로 정강현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은 모두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4G 기술 환경 하에서는 실용화되기가, 보편화되기가, 실험은 됐지만 상업용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5G 기술, 5세대 통신 기술이 이동통신 기술이 활용화되면서 대용량 정보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적 용도로 많은 부분들에서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도 정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가장 상업화에 먼저 시도하는 것은 게임업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많은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대용량 정보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인용 콘텐츠 시장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라든지 훈련 분야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가상현실과 정강현실 같은 부분이 교육 분야에 직접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체험형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앉아서 배우는 전통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로 분야나 국방 분야 의로 분야에서는 수술하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국방 분야는 전투하는 그런 훈련들도 얼마든지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을 이용해서 크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 한 가지 분야는 쇼핑 분야입니다 직접 매장을 가지 않더라도 가상현실과 정강현실 같은 걸 이용해서 옷을 입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착용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류 매장과 같은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 같고 동시에 이런 현상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 3은 스마트 팩토리와 무인화 시대의 전개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5G 5세대 이동통신의 수혜를 받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을 조립하고 또 생산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기계를 점검하는 모든 과정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공장이죠 생산 공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출하 이르기까지 설비 곳곳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고 그 센서와 카메라부터 수집된 정보가 중앙 서버에 신속하게 전달되고 중앙 서버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대용량 데이터가 빠르게 전송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바로 5G 기술 5세대 이동통신이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장의 각종 센서로부터 설비로부터 도착하는 그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생산 과정을 제어하고 기계 고장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실시간 공장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그런 미래 예측 전망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이런 대표 사례는 우리 곁에 이미 포스코 광양 제철소 같은 그런 생산 현장이 공장에 철두철미하게 이런 기술들이 구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생산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소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보관해서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소비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라든 등 소비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공급됐고 또 그때 개별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상품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2016년 아디다스는 신발 공장을 베트남으로부터 독일로 옮겼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고객들의 실시간 정보에 맞춰서 약교 소량의 다품종 생산을 해서 빨리 고객들 수요에 맞게끔 물건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 물류 비용도 크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베트남 공장이 가능했던 것은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점점점점 고객의 맞춤형 상품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면 오히려 소비지에 근접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가 스마트 공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5G가 구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용 없는 성장이란 우려를 낳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도국 생산기지가 소비지에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스몰, 미디움, 라지처럼 이렇게 옷을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했던 그런 매장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매장이 축소가 되면 그 다음 따르는 것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류가격이 축소가 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타격과 같은 부분들도 결국 5G 5세대 이동통신이 나을 수 있는 미래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대중화입니다 생활과 산업의 구석구석에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파고 들어갈 것 대중화된다는 이야기는 인공지능의 가격이 싸진다는 이야기죠 2014년에 출시된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알렉사 아마존의 알렉사라는 그런 스마트 스피커는 앞으로 쇼핑을 대형하는 그런 최고의 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샴푸를 사고 뭐를 사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냥 스피커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주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냐 그럼 스마트 스피커에는 차곡 내 자신 사용자에 관한 정보들이 축적될 것이고 그것이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서 훨씬 더 내가 편리한 내가 원하는 나에게 꼭 맞는 그런 해법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축적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맞춤의 회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귀한 자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이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 기초 토대 인프라를 제공한 것이 오늘 다룬 5G 5세대 이동통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5세대 이동통신이 개화되어서 발전되는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인의 일종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